마지막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제1풍경체 검단 3차 아파트 단지 소개해드립니다. 해당 단지는 공공택지에 지어져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주변 단지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20-1블록에 들어서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 그리고 115제곱미터 총 610가구로 조성됩니다. 이 단지는 이미 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2대 사전청약분을 제외한 393가구가 본청약 대상입니다. 전용면적별 분양세대수는 84제곱미터A가 288가구, 84제곱미터B 95가구, 84제곱미터C 38가구, 115제곱미터A 109가구, 115제곱미터B 80가구입니다. 단지 앞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고요. 인근에 갈산천, 문화공원, 만수산, 용해산 등의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인 가칭 103역이 개통되면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마곡지구와 디지털 미디어 시티 등을 쉽게 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단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진행되며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재당첨 및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첨제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1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23일 1순위, 23일 2순위, 30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